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짠! 쩐다! 와우 너무 맛있어 맥주 먹으니까 배불러 배고픈 게 싹 사라졌니? 응 기분 좋아 평화롭네 머리 뭐야? 머리 뭐야? 헬로 나 얼굴이 동그래 졌는데 원래는 안 동그랬잖아 이게 그런거지 왜? 배부르니까 좀 빵빵해진거지 머리 확실히 위가 얼굴에 있네 아니 기분이 좋다 그말이야 왜 이렇게 짧게 해줘 그렇게 한 번만 더 해줘 왜 이렇게 짧게 해줘 왜 이렇게 짧게 해줘 그렇게 한 번만 더 해줘 왜 이렇게 짧게 해줘 너네 갔다 와서 나가서 좀 가겠지 종이 빨리 떼어 너무 맛있네 그래서 가정통신문 맛 나겠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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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fruits 너무bands아 왜 이렇게 안 간지러워 아니면 약간 음식점인데 카페가 되는 음식점인데 약간 커튼이 살짝 이렇게 다방처럼 그래서 뭐 파스타 팔고 파르페 팔고 마주치네 우주스토리스트에 바라보는 걸로 아니야 그댈 타고 아니야 캠버와도 갔지 너 신박 무슨 걸로? 통신에 있었어 캠버왕 응 식빵 계속 시켜 와 뭐야 소름 돋아 스파이더 스파이더 쪼스토리스트 로제 등장 로제 로제 호수 로제 로제 아 가리지마 아 가리지마 네 바닷가 오면 어쩔 수가 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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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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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a ,, 조금만 더 힍채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거까지 먹방이래? 먹방이 아니라니까 이번 편은 건강검진 편이라고 오... 이상한 냄새 나는데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